작은 갈대 상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남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구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